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 차장님과 함께 오늘도 종목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조금 더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그동안 힘들었던 코스닥이 조금 힘을 내주고 있네요 맞아요 사실 너무 부진했었죠 아까 제가 업종 차트도 좀 보여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YTD 기준으로 그래도 5.7% 플러스인데 죄송합니다 코스피 200이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4%가 올라왔는데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2.7% 정도거든요 양 증시가 7% 정도 차이가 나니까 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인 것 같고 그럼 뭐 어떻게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항상 코스피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이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포차 종목도 같이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 LG 생활건강 이렇게 들고 오셨네요 네 사실 화장품 중에 재난 좋은 거 하나 들고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제목이 좀 세트로 재밌게 나왔는데 우리 최민숙 애널리스트가 SK하이닉스 지금 팔면 후에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쓰시면서 목표가 상향을 하셨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최민숙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보통 탑픽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탑픽으로 제시를 하셨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였어요 삼성전자 리포트를 같이 쓰셨거든요 네 제목이 뭐였을까요? 지금 사면 후에? 지금 안 사면 후에 아 반도체 섹터가 좋으니까 네 둘 다 사라 SK하이닉스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팔면 후에한다 삼성전자는 부진했었는데 지금 안 사면 후에한다 라는 이 두 개의 리포트를 좀 발간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 삼성전자 관심이 좀 적으실 테니까 SK하이닉스의 목표가 상향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 4.9조 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YY 12% 상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내년도에 40조인가 50조 예상을 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 그럼 진짜 삼성전자가 예전에 제 기억에 실적 제일 잘 나왔을 때가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70조 원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70조가 넘어섰나 뭐 그 금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SK하이닉스가 50조다? 이거는 진짜 그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00조 됐을 텐데 지금 SK하이닉스 겨우 150조 더 갈 수 있네요 160조? 네 그 정도죠? 그냥 그렇다는 거죠 과거의 연역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4.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조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디렘과 낸드의 ASP가 모두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디렘 내의 HBM 매출 비중이 22.6%로 이번 분기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HBM 캐파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기로 하고 3E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HBM ASP가 8에서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외형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번 시장은 이번 반도체 업사이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 업사이클은 세트가 좋아지거나 전방 산업에 뭔가 새로운 반도체의 수요처가 생기면서 시장의 업사이클을 만들어냈어요 즉 물량이 견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견인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HBM이라든지 아니면은 초고용량 SSD와 같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이 측면에서 또 다른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왜 삼성전자가 좋았느냐라고 한다면은 메모리 기준자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SK이닉스보다 디렘은 5에서 10% 정도 랜드는 20에서 30% 포인트 정도 이게 그냥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정도 영업이익률이 원래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랜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던 거거든요 돈 버는 규모 자체가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SK이닉스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랜드는 사실 올라섰다고 하기엔 약간 민망한 게 먼저 이제 재고 정리해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는 재고 자산 정리한다고 막 적자가 나고 이랬으니까 좀 단적으로 그냥 SK이닉스가 너무 잘해서 랜드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은 그래도 1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24년으로는 연간 역대 최대 영업이익 18년을 상위할 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상위를 하게 된다 라는 내용의 실적 추정이고요 기존 목표주가 상단 PBI 밸류를 2배였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SK이닉스는 2배 삼성전자는 1.8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2.4배로 상향을 하고요 이유는 뭐냐 결국 고부가 라인업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고 수익성 1위까지도 가져가는 가치를 판단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할증이 유효하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의 실적을 어떻게 추정을 하셨냐면요 변경전과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자체도 올해 기준자로는 한 6% 정도 내년도 매출액은 8%로 더욱더 크게 상향을 하셨고요 영업이익이 이 밑에 있죠 지금 40조 SK이닉스가 40조 지금 우리가 현대차그룹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현대차그룹이 한계 분기에 현대와 기아가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6조 정도 6조 좀 넘겠네요 한 7조 원 정도 이렇게 7조 좀 넘게 벌어냅니다 두 개의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보면 25조에서 30조 버는 거거든요 SK이닉스 혼자 40조를 벌어낼 수 있는 체력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해지는 게 맞다 SK이닉스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숫자 보니까 또 지금이라도 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는 25조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40조 단기 순위 기준으로는 30조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캐펙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세후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 테니까 30조 원 기준자로 지금 160조 원의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EPS 기준으로 5.3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30조에서 6배만 받아도 7배만 받아도 SK이닉스가 원하는 200조가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닉스였고요 다음으로 LG 생활건강 1분기가 기대를 전혀 안 했다가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올랐는데 그게 그대로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저도 사실은 화장품 좋아하면 요새 LG 생활건강 안 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지 몰랐습니다 저도요 보시면은 이게 LG 생활건강 차트거든요 다 밀렸어요 반면 아모레퍼시피 조금 조정 나왔지만은 그래도 버티고 있죠 실리콘2 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코스맥스 너무 좋죠 그렇죠 한국 콜마 이런 기업들 지금 한국 콜마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코스맥스도 2조 2천억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LG 생활건강도 역시 이제 저희 회사의 김명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료 좀 볼게요 그냥 넘어갈까요 보시면은 2분기 눈높이를 낮출 시점이다 지금 김명주 수석은 LG 생활건강 중립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중립 의견은 목표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분기 영업이 기대치가 1,502억으로 예상치를 5.1% 하회할 것이다 근데 좀 억울한 건 뭐냐면은 LG 생활건강은 그래도 대기실적이 부진해도 1,500억을 버는데 실리콘2는 잘 벌어봤자 300억 버는 회사잖아요 300억 벌었죠 지난 분기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가총액은 2배 차이다 뭐 좀 LG 생활건강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느냐 중국입니다 지금 6월 28일인가요 오늘? 27일인가 28일이죠? 오늘 27일이죠 아 27일이죠 6월 중순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아 6.18 6.18 네 근데 약간 폭망한 느낌이에요 6.18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에스티로더나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6.18만 기다리면서 마케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화장품 카테고리 쪽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6.18 자체 중국 내에서의 매출 부진뿐만이 아니라 따위공들이라든지 면세에 대한 수요도 따라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의구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기대하는 쪽들이 결국은 이제 해외 쪽 지금 미국이나 유럽 기타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워낙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대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G 생활공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중국만 해도 현지와 면세만 따져봤을 때 45.5%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수 어려운 우리나라까지 합치면 이 비중은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잘되는 국가의 매출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중국의 더딘 산업에 대한 회복세 그리고 비중국향 소비재 기업으로의 수급 쏠림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트라고 가로치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LG 생활공간에 관심을 가질 타이밍은 중국의 회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세 쪽의 구매 금액 그리고 6.18 행사 쪽에서 향수 및 메이크업 카테고리입니다 보시면은 향수 마이너스 14% 메이크업도 엄청 향수 및 메이크업이 마이너스 14% 스킨케어도 마이너스 13% 엄청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에 접근하는 화장품주들 회복될 거야 회복되면 사세요 회복될 거야가 아니라 확인하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아모레퍼시픽은 입은 게 좀 어떤가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도 실적 추정치를 모두 다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코스아넥스가 있어서 버틴다라는 얘기고 다만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 쪽이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기에는 당연히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기타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산 카카오페이 그리고 오늘 좋은 또 농심 하나 머트리얼즈까지 4종목 볼게요 네 다 카카오페이 빼고요 다 좋습니다 최근에 우선 백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신발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가죽 피역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게 뭐가 좋냐 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디다스가 지난번 실적 발표하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제 기억에 거의 40%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한 것들을 보면 나이키 같은 경우도 QOQ 기준으로 계속 이제 재고를 발표를 하거든요 재고가 꽤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회사는 신발 차량 케이스 그리고 OEM인 최신물산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의료 OEM까지 하지만은 오피마진이 신발 쪽에서 12에서 15%가 나오는 굉장히 고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신발이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차지하게 되는데 매출 기준으로 나이키가 47% 아디다스가 35%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기업만 회복하면은 백산의 실적은 좋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소진 때문에 1분기, 3분기까지 매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8%였거든요 작년에 근데 4분기에 10%로 성장을 하면서 1분기에 갑자기 2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1분기 기저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2분기는 작년도 2분기에 마이너스 13%였어요 더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2분기도 사실은 당연히 좋을 거다 23%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자사주석학과 같은 주저하는 정책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고 카카오페이는 제일 안 좋으니까요 뒤에 말씀을 드리고 농심 같은 경우는 2분기도 YOY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쪽입니다 미국의 기저가 높고 중국도 유통망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2분기에는 이쪽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원가율 상승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하지만은 3분기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과 중국의 회복세와 함께 원가율 부담이 낮아지면서 YOY 드디어 실적이 성장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투자하자라는 내용과 함께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제가 그냥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TCK 이런 기업도 워낙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 머티가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러고 리포트를 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그냥 맨날 했던 얘기예요 하나 머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나 머티나 TCK 이런 기업들은 낸드 가동률이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요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텔, 도쿄일렉트론이죠 여기서 지금 미국 회사가 먼저 했던 극저온 무슨 식각 장비인가 뭐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지금 삼성전자에 테스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새로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마 24년 후반부터 아니면 25년 초반에 텔의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텔의 장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은 하나 머티나즈에서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머티나즈가 좀 세게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카카오페인데요 카카오페인은 주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그래요 저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몰랐거든요 관심도 아예 없죠 근데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카카오페이가 지금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88%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의 별도 기준 실적은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결 기준 실적은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별도 기준 실적 자체는 그래도 120억, 23억, 또 120억 가까이 이렇게 벌어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회사가 어차피 나는 별도라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연결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세 가지의 신한증권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별도의 이익의 확대입니다 별도는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 니네 오프라인 쪽의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방한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카카오페이 많이 쓰게 해서 결제액 늘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열사가 흑자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얘네 적자의 주범 계열사는요 보험하고 증권이에요 두 개 회사에서만 연간 기준 적자 700억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니네 이거 빨리 개선시켜 그리고 세 번째는 M&A입니다 니네 현금 들고 있으면 뭐해? M&A 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의 단초 중 하나씩이라도 좀 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중기적으로 주가의 반등 포인트는 결국 금리인하다 왜냐하면 성장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꺾였었죠 네 요럴때 알리페이가 이 회사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블락딜 얘기 나올 때 주가가 한 번씩 크게 흔들렸었는데 주가가 이런데 알리페이가 주식을 팔까요? 팔기가 어렵겠죠 네 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올 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오버행 이슈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리포트니까요 그 내용까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 카카오도 그렇고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다 저런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카카오페이는 저는 사실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채팅창에 카카오부터면 좀 별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지금 분할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주가 바닥이니까 얘기도 나왔네요 이렇게 카카오페이까지 짚어주셨고요 저희 해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